아우, 출고구만. 그래도 다 현대식으로 섞여있어, 그지? 요즘 현대식으로 같이 해야지. 이 안에 보니까 보는 것도 있대, 전시도 있고. 그날은 mercado, FERRO, 이산은 방문해 주식이 편집. 물은 안면받은 상황입니다. 두 명이요. 여기서 응약실산 먼저 나눠 드리고요. 여기서 응약실산 먼저 나눠 드리겠습니다. 네 드시고 싶은 음료 감으신 다음에 카페에서 교환하시면 되요 네 아, 한 장 있는거지? 겹치는 줄 알았어 두꺼워서 네 천천히 둘러보시고 자리 잡으신 다음에 음료 선물 해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두꺼비인가? 거북이가 거북이가? 거북이 아니네, 개구리 별관도 있겠네 이거 뭐 먹을래? 뭐 있어? 아, 이리 와, 이리 와 아, 이리 와 아, 이리 와 아, 이리 와 아, 이리 와 응, 여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? 응 더운데, 굳이? 응 우와 이쁘다 와 너무 맛있다 네 세트 이런거 네 네 세트 세트 네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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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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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음 올해도 밥은 계속 먹게 먹네 나무집 이거 떡하고 먹어봐야 돼 응 맛있어 떡 저거야 팥 아니 쑥쑥쑥쑥 쑥이면서 저거 녹차 이런 거 같아 으음 으음 시원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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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전실 가서 한번 보고 1전실인가 2전실 저기있어 필척있어 아 저기 밖에 여기 한 번 보고 밑에 보고 밖에 한번 보고 여기 밖에도 얕은데가 또 우태고 있거든 근데 밖에도 이렇게 굉장히 거울 것 같긴 한데 어 밖에도 어 밖에도 지금 갔다 갔다 근데 분명히 안 되어있어 근데 분명히 더워할 것 같아서 밖에는 할 것 같아 근데 비올때 저희한테 녹겠어 그치 비올거나 눈 오거나 응 이동올 때 춥지 그래도 체자 아니잖아 안했죠 아 저기 에어컨이니까 화랑이 좀 덜 켜Diet 그럼 안하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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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안기고 보면 보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시원해 이카 먹기 생각보다 푸근푸근한데 집에서 가려고 밖에서 먹는 그런 거하고 좀 틀린데? 집에서 가는 건 가는 비계가 더 얇게 가는 거에요 그거는 그냥 서억서억 하니깐 꼬맹이 왔으면 좋아했겠는데? 맞으니? 요거만 좋았어 요거만 그니까 동네 이름이 그 거건 고견멘 고견멘 작년에도 저기요 불벼기 나문데 왔다니까 작년에도 저기 뭐야 거기 은행나무 거기 가서 그거 매기 이거 그니까 고기도 트러플 먹고 뭐 이렇게 좋아하자 여기 와서 만약에 했었으면 저 뭐야 마칼롱 엄청 샀을걸? 마칼롱 엄청 샀을걸? 안 시켜냈지 마칼롱 엄청 샀을걸? 꼬맹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구석으로 잘 찾아옵나? 하하하하 차도 많잖아 응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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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많이 금방 녹지도 않네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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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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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집 근처 거기 가서 한번 거기서도 찍어야지 인천 대구 어디야 거기? 강호동? 아니 집 앞에 하핀 하핀 하핀구? 응 오히려 파핀구 7천원이야 7천원 8천원 왜? 응 응 그래도 여기까지 팔찌라는 집 으흠 아 그건 이만큼 응 1천원 좀 넣어 응 으흠흠 으흠 여기 봐 으흠흠 대박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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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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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진짜 같은데? 우와 으흠 으흠 저기 봤어요 아 저기 봤어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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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밖에 이렇게 있어서 비 오는데 여기 앉으면 진짜 응 비 쭉쭉쭉쭉 오는데 그냥 찰내 먹으면 그냥 응 으흠 으흠 비 오는데는 뭐 고기가 명단이겠다 으흠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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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제는 진짜 비 무지하게 쏟아져드나 응 번개 막 치거든요 응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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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요 근처만에 이렇게 한옥을 지었네 카페소하고 앞에 응 가정증이 이렇게 이거 몇 명이라도 누가 지었나 본데 마음 많아 응 아니면 응 업자가 지어서 포리암내고 요거는 이런 요거하고 맛있네 잘 먹고 팥도 많이 먹고 팥 많이 남았어 응 음 고맙어? 응 음 디저트까지 딱 산을 그렇게 다녀 산을 그렇게 응 다 찍어 산을 자꾸 말 찍었어 직장 넘어지겠어 음 음 음 음 넘어져 어 안돼 오 정상만 찍지 말고 봉으로 봉으로마다 찍어야 돼 음 음 응 근데 그게 산에 갈 때 차가 없으면 그렇게 가 차가 있으니까 원점 다시 복귀해야 돼 그럼 그냥 조용히 있지 응 여름에는 오우자지 그렇지 여기도 애들 앉을 수 있고 사람들 앉을 수 있고 응 곳곳에 개는 있네 와 크림이 이쁘다 이쁘다 이 정도야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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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 이쁘다 와, 한지궁이네. 우와, 멋진데? 와, 우리 다 작가가 있네. 왠지 이거 사고 싶다. 이거 우영호 때문에 고래에다. 여기 너무 좋지 않아? 와, 여기 앉으면 안 돼요. 여기 앉아, 여기 앉아,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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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앉아. 진짜 잘겠어. 이뻐라. 나 얘네들 데리고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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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렇게 이게 좀 더 나오네. 응. 응. 여기 프랑스 가보자. 어, 배불러. 여기가 별거니이던데. 별거니 아까 지하 거기 아니야? 어, 끔찍이네. 새야, 참새. 여기. 아닌데? 별거니 아예 밖에 나가는데? 아까 여기 이어진... 이게 우리 아까. 응. 여기 또 여긴데? 응. 장화가 있는 데가 있나? 어, 여기도 뭐... 어, 여기도 뭐... 어, 여긴 한지야. 어, 여긴 한지야. 어, 특이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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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아니, 이거 돌고사는 모르겠다. 왜 여기 치킨사람 먹고. 다 저울 수전해. 어, 난 이런거 좋던데. 이러면서. 한지. 어, 난 한지 이런게 좋아. 이게 왜 끝하다고 칠채해. 나 이거 너무 좋던데. 한지. 응. 관리가 어려우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지. 응. 응. 너무 예쁘게 너무 이뻐. 어허. 진짜 맛있다. 응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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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진짜. 특이하네 진짜. 그치? 두릅나무 그 같이 생겼지 않았어? 위에 풀이 있고. 여기는 살림집 같은데? 어, 살림집. 요게 이제. 이게 전시인가 봐. 여기. 으음. 바오밤 나무. 이, 이 안에서 하는줄 알았는데. 아니고 이거야. 이렇게. 어... 바오밤 나무. 진짜 바오밤 나무. 진짜 보고 싶다. 진짜 바오밤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긴 하네. 이 밑동이 엄청 차만. 서 있는 것과 비교하니까 얼마나 하잖아 엄청 큰 거지 이거 몇억원 되겠다 완전 큰 나무 우와 무지개 뜬 것 같아 이런 나무가 비싼나 보네 하얗네 차는 봤지 밑에 엄청 눈이 쪘다는 거 아니야 우와 무지개 이건 진짜 멋있다 해질 때는 뭐 어디든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제일 멋있어 저희는 혜택이네 그니까 그리고 아까 거기가 여기 같아 응 나무 엄청 크네 나 똥만 적었더니 엄청 큰 거 같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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